이거는 변형인데 잘 보면 풀 수 있어. 3차식이지. 네. 최고점이 계속 1이지. PE를 넣었을 때 2 이렇게 되면 PX가 2X다에 3근이 1하고 2하고 3인 거야. 1 넣으면 2 나오지. 2 넣으면 4 나오지.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우지 말라는 거야. 이게 이해가 되니까. 그렇다는 얘기인 건 PX 마이너스 2X는 0에 3근이 1, 2, 3이란 얘기고 얘가 X 마이너스 1 이거란 얘기고. 그렇죠? 그래서 PX가 여기 되는 거죠. 그럼 이거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P4 계산하면 되겠죠?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엔 이거지.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. 제가 칠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